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우리들 휴브레인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118000 현재 시각은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11시 2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뭐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 휴브레인은 강보압 정도의 흐름들을 잘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요. 시장 따라가는 종목은 아니죠. 이슈 따라가는 종목이고 이슈가 나오면 가는 것이고 시장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끼가 상당히 좀 많은 종목이잖아요. 지난 과거나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에도 그리고 항상 이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도 한 3000원대 언저리에서는 바닥을 찍었던 흐름이고 3000원대 언저리에서는 계속해서 큰 상승 흐름들을 또 만들어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한 3000원대 언저리를 전으로 한 번씩 이런 이슈가 발생될 때마다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과거에는 정치 테마주로서 움직였던 부분이지만 최근에는 BBB에 대한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8월 달에도 BBB 지분, 지금도 역시나 BBB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강한 상승이었다면 지금은 하락이면서 가격과 기술적인 흐름에 좀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10% 정도, 우리들 휴브레인이 BBB에 대한 지분 1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재료, 8월 달에 상승했던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변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거나 또는 코로나 사태가 또 재부각되는 상황.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또 오늘, 유럽이 지난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좀 재봉쇄의 길로 간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 증시가 또는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진단키트나 또는 진단키트나 코로나19 치료제나 이런 쪽이 한번 갈만 한데 좀 아쉽게도 우리들 휴브레인 자체는 크게 떨어지진 않지만 반대로 뭐 크게 가지도 않으면서 잠시 잠깐 좀 쉬어가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휴브레인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항상 말씀드릴 때 원래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요. 항상 급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에는 대응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더라도 또는 샀는데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맞는 대응은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잘 돼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는 이런 사태나 이런 것들이 터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급등주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가져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현재 지금 주가 최근 한 두 달 정도의 흐름들을 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들 휴브레인이 지금 이 두 달 동안에 사서 수익 난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익 나기가 어렵죠. 수익이 못 나는 건 아닌데 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급등 나왔으니까 더 가겠지 하고 사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정이 나오고요.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기술적인 매매가 또 요구가 되거든요. 그때 항상 추세 때 하단에서 양봉 뜰 때가 반등 하단 뜰 때가 반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왜 빠지지? 왜 빠지지? 그러는데 이게 시장 빠져서 빠진 게 아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뭐 시장이 빠져서 빠졌다? 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오늘은 오늘 시장 빠지는데 왜 올라가고 이때는 시장 빠지는데 왜 올라갑니까? 시장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슈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그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결정되는 종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종목의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그렇게 활발하게 들어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들어오긴 들어와도 대체적으로 단타로 해결을 보는 종목이죠. 2만 6천주 들어왔다가 다음날 나가는 게 투신입니다. 그래서 이날 들어왔다가 이날 나갔죠. 투신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로 거의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관들 수급이나 외인들 수급에서 크게 포인트를 찾을 거는 없고요. 기술적인 부분하고 이 종목에 대한 사실 이렇게 올려 두 배 이상 올렸는데요. 이게 뭐 세력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문제는 얘네들이 올려놓고 자기네들 평균 단가라고 할 수 있는 절반 정도까지 깨고 내리면서 주가를 더 빼버렸다는 건데요. 정말 이게 매집의 하나의 과정이면 저는 지금의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좀 싸게 이 종목을 또 접근이나 이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좋은 자리고 조만간에 이제 뭐 또 강한 반등이나 왜냐면은 얘네들이 매집이면 지들도 지금 손실나면서 매집하는데 다시 한번 또 올려줘야죠. 올려주면서 또 물린 사람들 물량이 나오게끔 또 이렇게 해결을 봐줘야죠. 그러면서 또 매집하고 그렇게 또 가려면 결국에 이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런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의 요인에 의해서 올라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슈나 얘네들이 의지 뭐 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은 바닥 찍고 돌려서 한번 주자. 이때 이슈나 뉴스 같은 거 한번 붙여서 딱 올려주면서 뭐 여기 물렸던 개인들이 막 이제 본전 오니까 이제 좀 팔고 나가고 이런 상황을 이제 앞으로 또 만들어 가겠죠. 윗골이 길 계단 뭐 이런 캔들을 만들다거나 시초가 뜨고 나서 밀어버린다거나 이런 캔들들로 뭐 앞으로 이제 그림이 뭐 매집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그림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의 흐름상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일단 지금은 괜찮다라고 봐요. 왜냐면 보유자분들은 그래도 저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이 하단이고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매도자리거든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지금 이 4천 원대가 부분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비중을 좀 줄여야 되거나 이런 건데 만약에 이런 좀 높은 곳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더 가보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오울선이라고 하는 주가 위에 종목이 형성돼 있죠. 오울선 위에서는 얼마든지 주가는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오울선을 만약에 은봉으로 깬다거나 깨고 내려간다면 좀 쉬어갈 텐데 아직까지는 어때요? 오울선 위에서 주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고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이 추세대 상단에서 은봉 뜰 때가 기술적으로 좀 밀립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양봉이죠?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은봉 뜨면서 오울선 깨지면 아 누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현재 가격은 아직까지는 오울선 살아있고 양봉의 흐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적인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지금에서 추가 매수 할 자리는 아니고요. 조금 더 한 번 더 기다려보고 반대로 여기서 이제 눌렀다 가면은 시간 소요가 좀 되겠죠. 눌렀다 뭐 이런 쌍바닥 형태로 간다면 시간 소요가 좀 될 수 있는 자리고 그래도 저는 이 종목이 떨어질 때 뭐 이런 큰 거래량 없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점에 이 흐름만 마무리가 되면 강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시간적인 부분인데 바로 가느냐 눌렀다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보유자분들이 좀 더 가져가서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 만약에 안 나온다면 좀 눌렀다 가는 거니까 거기서 시간 소요를 좀 더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위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재료는 BBB 이슈인데요. 앞으로는 뭐 다른 이슈들 뭐 두 개 세 개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런 종목들은 재료를 하나로만 가져가진 않아요. 한 두 개 세 개를 엮어서 계속해서 돌려서 돌려서 어떤 때는 BBB 어떤 때는 또 새로운 이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재료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거 플러스 나중에 또 새로운 걸로 엮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우리들 휴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써 장중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댓글 리딩은 7시 45분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문배철강 현재가 30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140원 손철가 296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액세스 바이오 이렇게 연속해서 한 3종목 정도가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